사랑이 동물성일까? 식물성일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으니 식물성이지요. 임신한 여자가 어린애를 얻고 있으면 어떤 여자일까? 행복한 여자지요. 배부르고 등 따스하니까. 깨끗이 쓸고 간 자리에 비들고 서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쓸데가 없는 여자지. 시장에 가서 장을 담아놓고 카바레에서 춤추고 나오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장은 담아놨으니까 볼장 담아본 여자지. 10년이 넘도록 이 다방 저 다방을 옮겨다니는 다방마담은 어떤 여자일까? 이 여자는 다방면으로 유명한 여자겠지.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잠이 제일 많은 가수는 누구일까? 남들은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이미 자고 있는 이미자지. 사람의 몸에서 제일 짜고 매운 곳은 어디일까? 장단지지요. 간장 고추장이 들어있으니까. 바다의 파도가 춤을 추지요. 왜 춤을 출까요? 그냥 갈매기가 노래하니까 춤을 추지요. 신혼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곤충은 어떤 곤충일까? 잠자리가 제일 좋다고 한답니다. 사과 3개 중에서 2개를 먹었는데 2개가 남았다고 한다. 왜 2개가 남았을까? 맞는 말이지요. 먹는 것이 남는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장님이지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외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알고 보니 거지더라고요.